가수도 앞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수는 요즘 세대방송에서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이 신곡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가수 세대방송 가수 김요리 가수 출연합니다. 금방으로 말해주시죠. 불곡은 1편 단시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나도 굴레 사랑했나봐 앞으로도 널 사랑했나봐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가 굴대하는 사랑 돈 잊을 것 같아요 나도 굴레 사랑했나봐 마슴 아픈 사랑을 담고 눈물 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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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로해질 그대라는 사랑을 아아아 두번 다시 아아 고탈 사랑 아아 습치 빠지는 고기와도 그대만 사랑할래요 세대에 달아났어요 그대 사랑할 준비 다음 세상에 를 바라로 아름다ões 홀이 를 바라로 된감 아아 습 nuovo 그 암 곧 빛 inn 잔 이 나를 사랑한다봐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 그댈 다른 사람 고용 잊을 것 같아요 나도 몰래 사랑한다봐 가슴아픈 사랑을 담고 눈물 흐르고 흐르고 흘러 나를 위로해 주는 그댈 다른 사람은 아 그댈 다시 아아 웃는 사람 무슨 짓아진구나 꿈이 와도 그댈 다른 사람을 이 세상은 그댈 다른 사람은 그댈 다른 사람은 그댈 다른 사람은 그댈 다시 만나요 그댈 다른 사람은 그댈 다시 만나요 네 편안심 너무 열창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애골송을 열창해 주세요. 애골송 부추같은 인생 큰 박수 주세요. 그 백수의 강의 다혜송은 그댈 다른 사람은 그댈 다른 사람은 그댈 다른 사람은 그댈 뭐 새해 두고 날 누가 울어온다고 누가 이만할 일이오 혼자 피해를 해간 길이 아니라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살려라 마음을 살리요 나쁜 년을 살려 말이오 세상 하나인데 우리 마음을 안고여 아아아아아아아악 우리sal coatedähwriter 아일세 roles 할빈라 우리veer 신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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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